반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 분쟁에 대해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종족 분쟁으로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며 세계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수단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남수단의 주바, 보루, 종글레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더 이상의 분쟁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으로 촉발된 이번 분쟁이 민간인을 겨냥한 종족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언론 매체들은 남수단 분쟁을 종족 간 분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 남수단 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남수단 정부와 국제사회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남수단에서의 유혈 충돌은 살바키르 대통령과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됐으며 현재는 남수단을 구성하는 2대 종족인 딘카족과 누에르족의 충돌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